114페이지의 균형가격결정 보겠습니다. 균형가격결정을 보시면은 우선 균형가격결정은 이제 수요공급을 배웠었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의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것은 거래량, 횡축은 거래량 또는 수요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은 P1 가격수준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비싸면 소비를 적게 해요. 이렇게 적은 양을 소비하고 가격이 비싸면 생산자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이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뺀 이 크기,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뺀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데 이걸 뭐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를 우리는 초과공급이라고 해요. 초과공급. 초과공급일 때는 P1 가격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면 어디가 많다?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럴 때는 초과공급일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입니다. 재고이기 때문에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하락을 하죠.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 P1에 있다.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 P1에 있을 때는 P2에 있을 때는 가격이 낮으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공급량은 적고 가격이 싸니까 소비자들은 수요량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많은 이 상태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초과수요라고 한다. 초과수요. 초과수요라고 하는데 초과수요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죠. P2 가격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다?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는 수요량이 많으니까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점점 많다? 상승을 하죠. 그래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상품을 차지해서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초과수요일 때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초과수요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이 경우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뭐하는 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2라고 하는데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우리는 균형 또는 균형점이라고 하죠.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P2라고 하고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 거래량을 Q2라고 하는데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균형 가격 또는 시장에서의 초과공급과 초과수요를 청산,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청산 가격 줄여서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Q2 수요량과 공급량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란 말이죠.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인데 이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는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는 수요량 QD와 공급량 QS가 서로 같다.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는 내용이죠. 이걸 이용한 계산 문제가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균형 상태에서는 초과공급도 없고 초과수요도 없다.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초과공급도 없고 초과수요도 없는 상태죠. 이 균형 가격의 결정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서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116페이지 보시면 균형점에 있어서의 이동이 나오는데 균형점의 이동이 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또 하죠.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균형점의 이동을 잘 보는데 우선은 균형 상태, 최초의 균형 상태죠. 그래서 항상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면 항상 수요곡선이 주어졌죠. 공급곡선이 주어졌는데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 점이 우리는 바로 뭐가 된다? 이 점이 최초의 균형이다. 최초의 균형.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급은 변화가 없어. 균형 상태,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변하는 거죠.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는 우리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합니다. 최초의 균형 상태, 최초의 균형 상태 이거죠. 균형 상태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인데 균형 가격보다 상승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최초의 균형 상태보다 균형 가격은 뭐 한다? 상승을 한다. 최초의 균형 상태보다 균형 가격은 우리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또 수요는 우리가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또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있죠?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도 우리는 균형 가격, 최초의 균형 상태와 비교하면 균형 가격은 또 하락을 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만 우리가 감소하는 경우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도 균형 가격은 상승해요. 또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전보다 균형 가격이 또 하락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하여도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고 또 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합니다. 이걸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 지문을 잘 생각하시면 거의 모든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지나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119페이지에 있어서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탄력적인 경우를 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는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공급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다. 공급이 고정되어 변화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 수요 곡선은 우아향하죠.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죠.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뭐한다?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 주어지면은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일 때는 공급량 자체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2번은 가격이 주어졌는데 2번은 공급곡선이 수평선이다.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지면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또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뭐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자 또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이 불변.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이 불변. 시험 문제 16회 시험에도 한 번 출제했고요. 23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또 한 내용이죠. 자 이런 질문 또 21회 시험에도 또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내용이 되어 있고 120페이지에 거기에 5번 6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또 24회 시험에 정답 지문 물었죠. 26회 시험에 20장년에 정답 지문 물었고요. 또 16회 시험에 나오고 17회로 나오고 이거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죠.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가격은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자 공급을 증가시켰다. 자 여러분이 공급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비탄력적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요. 그런데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데 탄력적은 가격이 적게 하락을 해요. 이걸 또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적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지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 뭐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이 하여튼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 가격의 변화폭은 뭐죠? 가격의 상승폭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가격의 상승폭 또는 가격의 하락폭 가격의 변화폭은 뭐보다? 탄력적일수록 보다 더 크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시험 문제에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는데 작년 시험에도 정답 지문을 또 묻었어요. 시험 문제의 단골입니다. 그래서 16회, 17회 시험에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 24회 시험에도 나왔고 25회도 나오고 27회도 나오고 한 다섯 번 출제를 했네요.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잘 확인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고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공급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이게 최초이잖아요. 최초 여기서 이번은 뭐가 돼? 공급이 뭐한 경우? 이번은 공급이 뭐한 경우? 감소하는 경우 이건 또 17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 상승폭은 더 커요. 뭐보다? 이렇게 뭐보다? 탄력적인 것보다 더 크다. 이건 17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고 이건 25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번은 얘기죠.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탈역적. 자 수요곡선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또 이 점이 뭐가 돼? 이 점이 최초의 균형이에요. 자 이때 또 수요가 뭐한다? 증가를 하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비탄력적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탄력적은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에서 가격의 수폐나 폭은 더 크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또 있고 자 이번은 또 어떤 경우 공급곡선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주어졌죠. 2번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경우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또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탄력적은 가격이 뭐야? 적게 하락하죠. 자 이 내용들이 시험에 뭐 단골로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죠. 결론은 요거.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인 것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최근에 많이 출자하고 있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자 122페이지에 경기 변동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이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123페이지에 경기 변동에 있어서 자 부동산 여러분 이런 변동을 무슨 변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동이 이렇게 가는 변동이 순환적 변동이에요.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순환적 변동인데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순환적 변동 이외에 부동산 경기에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에 박스에 보니까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 우발적 변동이 있어요. 자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자 박스에 보면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 변동이 나오는데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장기적인 변동이 있겠죠. 자 계절적 변동은 뭐냐? 이 계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거든요. 대학과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과 인근의 원룸 주택 공실률이 증가한다. 이걸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땅이 얼기 때문에 건축 경기가 둔화됐는데 이것도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자 여기서 무작위적 변동은 뭐에요? 그럼 무작위적 변동은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자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라든지 자 그리고 또 정쟁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작위적 변동이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태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론에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 자 2년 전 26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는데 이 두 개가 시험에 한 네 번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장기적 변동은 어떤 지역이 재개발될 때 나타나는 추세적 변동인데 이 두 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죠. 자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보게 되면 26회 시험에도 나왔는데 측정 지표는 간단하게 보시면 주요 지표인 주요 지표인 실물 변수가 있고 보조 지표인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가 있어요. 자 이 실물 변수에는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지만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어요.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어요. 자 이때 공급 지표에는 뭐가 있어요. 건축량의 파악이죠. 자 건축량의 파악이 중요한데 특히 건축량 파악 중에서도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량이죠. 자 그러면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면적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에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런데 이 건축 허가량을 파악을 할 때는 현재 시장에서의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에 유의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동행 지표로서 건축 착공량 허가를 받고 또 착공 신고를 통해서 착공을 해야 되니까 건축에서의 착공량 이 두 가지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지표예요. 자 수요 지표로서는 거래량인데 자 여러분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이죠.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면은 뭐죠?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뭐를 보면 돼?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을 본다든지 또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 자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저주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죠. 자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서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자 실제 건축량 생산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이 단지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잘못된 개념. 왜냐 여러분이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건축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에서 3대 지표가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이죠. 이 하나하나의 단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측정 지표고 보고 자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인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두 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그리고 작년 시험에 출제된 게 변동의 진폭이죠.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여기에 정점과 저점입니다.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자 그러면은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인데 부동산 경기는 호 경기에 가격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 경기는 또 가격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커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이렇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 크다. 여러분 26회 시험에는 작다로 출제해서 크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다. 자 그리고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경기와 병행할 수도 있고 일반 경기와 서로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또 일반 경기와 일반 경기에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 나라 안에서 도시에 따라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릅니다. 서울 부산 다릅니다. 또 한 도시 내 지역에 따라서도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릅니다. 자 서울의 강남 강북 다릅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되겠고 또 부동산 경기에서 주기의 순환 국면은 불분명하고 일정하지가 않다. 한 세 번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타성 기간이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 기간 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 차가 바로 타성 기간인데 타성 기간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2년 정도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의 뒤에 나타납니다. 2년이죠. 우리나라 평균. 그래서 타성의 작용 즉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타성의 작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착공에서 왕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 이런 얘기죠. 변동의 대칭성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저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게 회복 시장인데요. 회복 시장의 국면은 느리게 진행되고 또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의 국면은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경사 좌우 비대칭 구조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가 나타나고요. 자 이런 변동이 대풀이래서 반복되는 변동은 무슨 변동? 우리는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다. 순환적 경기 변동은 몇 개의 국면? 우리가 네 개. 순환적 경기 변동은 네 개의 순환 국면이다. 순환적 경기 변동은 네 개의 순환 국면으로 이루어졌다. 네 개의 순환 국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개의 순환 국면.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 시장에서 일반 경기의 호경기 호황에 대응하는 상향 시장 국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기의 확장 팽창 국면이 되고 여기서 후퇴 일반 경기의 불경기 불황에 대응하는 하향 시장 국면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우승 국면 수축 국면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네 개의 순환 국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안정 시장은 여러분 안정 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 안정 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 이에서 분류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무슨 시장? 안정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하향 시장에서는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가는 국민의 시장으로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향 시장 국면에서는 경기 불황에 약한 규모가 큰 주택 호화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나는데 최근에 시험은 이걸 많이 출제합니다. 과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 이게 중요해요. 상한선 밑줄. 상한선이 되겠고 또 하향 시장 후퇴 시장에서는 뭐죠?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부동산을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뭐가 중시된다?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다가 바닥을 통해서 하향 시장에서는 뭐죠? 공실률은 최대가 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다가 바닥을 통해서 다시 상승하는 국면은 회복 시장으로 접어듭니다. 회복 시장 국면에서는 공실률, 공가율은 감소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기업소를 찾는 빈도도 이전보다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 시장의 국면이다. 그래서 회복 시장에서는 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사례에 서서의 자, 밑줄, 기중 가격 또는 저점에 쓸 때는 하한선입니다. 기중 가격 또는 하한선, 밑줄 그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회복 시장에서 가격이 점점 올라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량시장에 이르게 되면은 상량시장 시계일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내포되죠. 후퇴시장 전 국면 단계 시장으로서 우리는 상량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최소가 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돼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상량시장으로서 여기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시된다?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직에서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또 상량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사례에 서서의 하한가 밑줄 하한가가 4번 출제되는데 2번 22회 3회 정답 지문을 물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그 내용 위주로 잘 정리하고 정점을 통해서 하향시장으로 내놓으면 거래는 한산해지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공실률은 증가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합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서서의 기준 가격 또는 정점에 쓸 때는 상한산 이걸 25회에는 뭘로? 하한산으로 출제했었죠.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내용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 두시고 안정시장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민의 시장이 안정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서서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 밑줄,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돼.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안정시장에서는 경기 불황에 강한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 내의 소규모 점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호황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시장에 대한 내용이죠. 올해 시험에 순환적 변동에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순환적 변동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올해 시험에. 자 그런 내용을 우선 확인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경기 변동에 한 문제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좀 우선 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거미집 이론이죠. 자 에치켈에 있어서의 거미집 이론 또는 거미집 모형이 나오죠. 자 에치켈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산 기간에 오래 걸리는 생산 기간에 오래 걸리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한다. 자 우리는 생산 기간에 오래 걸린다. 그래서 특히 생산 기간이 뭐다. 장기간 소요되는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의 불균형. 이런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거죠. 이 불균형 상태를 뭐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뭘로. 균형 상태로 뭐하는 과정. 조정 되는 과정을 무슨 측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동태적 분석인데 동태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정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의 수요량은 2017년도 금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2017년도의 공급량은 전기 2016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죠. 왜 그러냐. 바로 생산 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보는데 시험에 여섯 번 출제됐는데 여섯 번 다 출제된 게 뭐죠. 여섯 번 출제 여섯 번 다 출제된 게 바로 뭐죠. 수렴형이야. 그러면 여섯 번 다 출제된 이유는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균형 조건. 안정적인 균형이 바로 수렴형 형태다. 그래서 이 수렴형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 가격. 우리가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것은 탄력적.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죠. 이때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바로 균형이죠. 균형인데 이 점이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고함에 따라 점점 균형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이게 바로 수렴형이죠. 그러면 수렴형 형태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서 플러스로 만들어 준 거예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당연히 공급 곡선이 크다. 작년에는 기울기로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탄력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탄력성의 값이 1보다 커요.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성의 값은 0과 1 사이기 때문에 어디가 크다?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어디가 크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죠.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데 문제는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동방향은 바뀐다. 이 내용입니다. 수렴형이고 발사는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어느 것 이것만. 그리고 탄력성은 이거 반대.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동방향 반대. 그리고 발사는 수렴형과 반대. 여러분 발사는 뭐와 반대? 수렴형과 반대. 그래서 뭐죠?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 여기는 불안정적인 균형이다. 발산형은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이고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을 말한다. 자, 이때. 이런 의미겠죠.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합니다. 자, 그럼 이 점이 균형인데 균형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자, 이 불균형이 시간의 경우감에 따라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발산형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발산형일 때는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여리가 크다. 여기는 수요곡선의 크죠. 이거와 반대. 자, 그럼 탄력성은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면은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1보다 크고 수요는 비탄력적이니까 0과 1 사이값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와 반대. 기울기, 탄력성, 역관계. 그럼 두 수식은 뭐와? 두 수식은 이것의 반대. 그러니까 뭐만 잘 기억하면 돼? 수렴형. 수렴형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해서 이것은 부동방향, 탄력성 반대. 수렴형 반대는 발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면 돼요? 암기할 때는 수렴형일 때는 수요가 뭐일 때?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무슨 형태? 수렴형. 수탄수. 여기는 뭐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무슨 형태? 발산형. 공탄발.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수탄수 공탄발 하면 쉽게 암기가 돼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순환형이 있죠. 작년에 이 세 개의 기울기를 다 물었거든요. 작년 시험에 순환형이 이것입니다.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여러분 가격은 종추이고 거래량은 횡추이거든요.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 이 점이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무슨 형태? 수렴형. 이때는 수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뭐하다? 같다. 그렇겠죠. 그래서 작년의 기울기 세 개를 다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 거미집 이론을 보는데 올해 시험에는요. 거미집은 작년 나왔기 때문에 올해 보다는 올해는 경기변동 작년 안 냈거든요. 경기변동에서 올해 시험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난이도는 하루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제론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론인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부동산 시장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토지 특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